제가 하늘 움직이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막내죠, 막내죠, 막내죠 가위바위보 둘, 셋! E-NEX!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! 저희가 이렇게 비활동기에 팬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어서 이렇게 할리갈리 게임으로 멤버들끼리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와우! 이 게임 할리? 아니면 갈리? 가! 가자! 가자! 하늘 가위바위보 자 그러면 이 게임 하루 갈리? 룰은 우리 팬들분들이 알고 계시겠죠? 당연하죠 룰은 일단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네 요지 잘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삶을 똑같이 나눴는데 핸락 많은 건 우리 용이한테 와우! 감사합니다 원래 막내꺼였는데 제거 아니었나요? 저는 재 estos 건 가져갈게요 제가 제가 다음으로 적은 거예요 zeni 플러스 아 잠깐만 많으면 안 좋은 거네 lam은 안 좋은 거지 이걸 다 빠야 하는데 다 내야 되는 건데 예? 아니요, 많으면 좋은거야 다 내면 진 거야, 진 거야. 치면 가져와서 뺏겨, 가져오는 거잖아. 오케이, 형아. 너무 잘해. 할 줄 알아달래. 많이 먹자, 많이 먹자, 더 멀어, 더 멀어. 오케이, 많이 먹자 해. 오케이. 그리고 룰, 룰. 이거 택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부분으로. 귀잡아야 돼, 귀잡아야 돼. 왼손, 왼손 귀잡고. 오른손으로 치는 거잖아. 싸우면 안 돼? 어, 오른손으로.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, 한 싸우면 이렇게 해야 돼. 그냥 봐, 이렇게 봐. 이렇게 해서 왼손 귀잡고 손을 치면 한 장 내야 돼. 입 잡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? 안 들어가세요.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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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잠깐, 우리 뭐 별칙 같은 거 아니야? 우리는 게임이에요, 신들인데. 헷갈리게 나이 순서 들어가자. 게임 구성, 승훈이 형, 나. 예, 예. 그냥 돌아가자, 그냥 돌아가자. 내가 벌칙하다고, 벌칙. 벌칙? 뭐 할까? 따봉하게 한 번 할까? 오랜만에? 아니, 저 신선한 별. 커피 원산. 약간 신선한 별식이 없나? 따봉하자. 따봉하자, 오랜만에. 어차피 우리 이거, 우리 이거 하고. 따봉 너무 아파. 괜찮아. 괜찮아. 나쁜 거 하지 마, 아니야. 나쁜 게 아니야, 이거. 아, 맞아. 나쁜 게 아니라, 아파. 아까 승차. 맞아, 형제들께 이제 우회를. 맞아, 우회를 안 되는 거지. 맞아, 우회를 안 되는 거지. 벌칙을 찾아. 아니, 너무 많이 와서 아프니까, 1등하고 2등이 꼴등 때리기. 3, 4등은 뭐 없고, 1등하고 2등이 꼴등 딱밤 때리기. 그래. 가자, 가자. 1, 2등만 때리는 거야. 꼴, 꼴, 꼴 팀 2대 한 번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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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 팀 2대 한 번. 괜찮아, 3, 4등 이렇게 좋을 거 같아. 그래, 너무 4명 때면 아프니까. 아, 괜찮은 거. 간다, 간다. 너버야, 너버야. 너버야, 저기 좀 불리한데? 아, 어 쇼핑이 더워. 운이야, 운도 실망. 안ρω지! 뭐야. 지금이. 아, 이거 제일. 아, 이 다섯 명이 헷갈리네. 눌러! 아니, 이거 내고 있어, 내고 있어. 원래 춤사 들어가야겠다. 뭐야, 이거 다섯 명이 헷갈려. 눌러! 눌러! 눌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리고 원래 이거 앞에 보는 상황에서 바로바로 내면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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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렇게 하면 무뎌 아 이렇게 하면 제의가 없어 그냥 바로바로 내야 돼 현장에 달리기처럼 느린 거야 지금은 나 이 게임 못하는데 자 가자 이긴 사람부터 내는 거야 아 잠깐만 이긴 사람부터 내는 거야 이거 밑으로 가 밑으로 가 야 여기 섞어 섞어 아 이게 밑으로 아 밑으로 패밋이 있는지 알잖아 맞아 색깔 야 이거 바로바로 내야 된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진지하게 해 진지하게 이긴 사람부터 야 이걸로 하면 기소한 일러 있잖아 아 아니에요 기소한 일러 있단 말이야 아 아 뭐야 방금 무료 방금 무료 아니 무료는 아니지 일단 해보자 진지해 그냥 담배야 나부터 해 잠깐만 너 먹으라고 선생님이가 조금 많아 내가 좀 봐라 이현석의 포획을 여기 이게 이게 우리가 맞아 아니 이게 맞아 확긴 해 확긴 해 이렇게 이진근가 안 돼 여기가 조금 봐라 아 여기있지 딱 이다 이다 어 다다다다 한 번 딱 가면 돼 지금 시간 안 보이는데 이게 잡은 손으로 오, 지금 실제로 빠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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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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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, 맞아, 맞아. 아니, 항상 그런 게. 친 사람이 주는 거야? 친 사람들이. 아, 다행이네. 감사, 감사. 야, 이 중에 한 다섯 장끼 아까 있었을 것 같은데? 보면 안 돼, 보면 안 돼. 하자, 현석이 날 차례, 현석이. 지금 꼴집 hiện는데? 일로 와. 일로 와. 아, 어떡해, 저? 맞잖아? 현실이 이거 있잖아. 위에 다섯 개야. 아 위에 다섯 개야. 맞아 맞아. 나 보자. 나 보자. 이거 귀댔잖아. 아닌데. 움직였잖아. 꼴등만 안 하면 돼 이거. 가자. 나 이겨? 저요. 준비됐나요 다들? 야. 헷갈린다. 계속, 계속. 왜, 왜, 왜. 이거, 이거. 딱히 다섯 개야. 이거 어렵다. 나 하나만 모르겠네 이거는. 쭈쭈쭈쭈. 이벤트는 소리가 아닙니다. 이벤트는 이벤트는 소리가 아니에요. 잘한다 우리. 아 큰일 나. 아 지영이 형이 존대 이거. 지영이 형이 다운 바람. 어? 한 때도 하나씩 주는 거야. 야 둘이 막상막하. 현실이 한턴 돌고 뜬다네. 야 이제 올라갈게요 이들아. 오케이 오케이. 누구야 나왔어요? 골때만 피워네. 나 잘하는 거 알지? 어 방대편인데. 안 됐어. 아 둘이 차례구나. 골땅! 아 둘이 골땅이야. 어? 그러면 둘이, 둘이 재밌게.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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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. 골땅이 오늘 수상한 거잖아. 아 똑같은 골땅이네요. 이번 판이 끝났으니까. 어 똑같은 거 같아. 그럼 둘은 일단 가면 봐서 해. 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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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거 가리 가이고. 아 셋이. 아 셋이. 어 넌 어떻게 된 거잖아. 어 넌 어떻게 된 거지. 어 넌 어떻게 된 거지. 셋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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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넌 내가. 나 이제는 안 돼. 엔젤 그게 아니지. 아 넌. 우와 잘하네. 나 이거 하나만 더 있어. 셋이. 셋이. 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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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륭해. 아니 누가 하 ceram 가면은 하셨네. 그건 나 WANGília. 대단하다 진짜. Boris outfits 같는데 형. 내가 스컷 게 있잖아. 수컷 있다. 셋이 떠는 거 같아. 뭐 gathering oncology를 조심했던 것 Wähler 섞었어, 섞었어. 나 의심하지 마요. 오케이, 방송부 알아. 오케이. 빠르네. 자, 섞었어, 잘 섞었어. 왜 알려주면서 못 찍는 거야? 왜? 어? 어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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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내가 이거 알려줬어. 마술사, 마술사? 아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, 깜짝이야. 어, 깜짝이야.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이야. 아, 깜짝이야, 깜짝이야. 맞네. 끝! 아! 아, 나는 이거 손 다 치고 붙이겠어. 그리고 멤버들은 아주... 아, 나 이제 끝났다. 저쪽이 하나씩... 아니, 너가 이기면 너가 가져가는 거야. 긴장했네. 아, 병원이랑 순환이 그만 끝내네. 야, 끊어. 1등을 정하자. 그래. 금방 끝낼게. 금방 끝낼게. 시작! 아, 한 번 줘야 돼, 한자. 한 번 줘야 돼. 시작! 이 게임이 안 되는 거 봐. 이게 괜찮아? 아, 내 아프지? 아, 나... 지금! 어? 아, 내. 아, 내. 지금! 팔이, 팔이. 눌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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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. 지금, 지금. 오케이. 어떻게 한 거야? 깜짝이야, 이 형은 손이 가졌어. 어? 아니야. 아, 내 아프지. 나에서 다섯 개 다 맞힌 거야. 갑니다. 어? 아웃 카드 줘야 돼. 야, 나이스. 뚫어들겼어. 승우야, 빨리 이겨라. 오케이. 오케이. 카드를 왜 해? 나야, 둘, 셋. 둘, 셋. 둘, 셋. 둘, 셋. 우와! 진짜 잘한다. 이게 좀만PS guy coroner 하자. 근데 이게 웅aley하면 안드렸나요, 야. 형, 형! 형, 형 되지, 형 지금 conscious. 쉐일, 이제 갈게. Raphael actually, 갈게. 줘야 돼, 하자. Shakثر,vest yungий. 아陸, 나도 움직였어. 빨리. 가야 돼. 아니 근데 나 좀 움직였어 가야돼? 오케이 갖고 왔어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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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개 없다 쟤 아래가 나 쟤 아래가 이거 바람 하나 들어가봐 아 내가 계속 꺼야 되는구나 그거는 몇 개를 기부할지 지금 이제 지금 다 지금 다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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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진짜 잘해 자 대략 끝났습니다 오늘 승자 김춘현 승훈이 형 게임 너무 잘하십니다 승훈이 형님 다음 게임 넣어볼까요?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네 자 이윤부터 하시죠 조금씩만 게임이니까 이만 땡지 오케이 어떻게 막내 정신을 땡립다 아 진짜 때려도 모르겠지 게임이니까 아 다시 제대로 가겠습니다 네 제대로 가라요 네? 아 때려잖아요 아 아 팬들도 저는 진정성을 원하니까 그렇지 게임은 게임 알았어요 여기 때려서 오케이 오케이 아 아프겠다 다음 네 1등한 사람의 마무리 네 그럼 할리? 할리의 게임은 1등은 네 바로 박 김승훈 1등은 2등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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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저희가 투자에서 자주 하는 할리갈리 게임을 이렇게 팬들분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 같이 해봤는데요 어땠나요? 재밌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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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고 증명했던 거 같은데요 재밌었어요 네 그럼 이렇게 슈닉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둘 셋 EVEX 안녕하세요 다시 둘 셋 EVEX 감사합니다